초자연적 현상에 맞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유아인 김현주, 박정민, 원진아, 양익준, 오인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. 지옥에서는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종교단체 새 진리회가 부응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검은 연기처럼 표현된 지옥의 사자와 등장인물들의 얼굴이 절묘하게 합쳐졌습니다. 자신의 웹툰을 직접 시리즈로 옮긴 연상호 감독은 이 작품에서 배우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며 캐릭터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. 특히 유아인은 서울 한복판에 지옥행 시연이 일어나고 이 현상을 신의 행위라 설명하는 새 진리회의 의장 정진수를 연기하는데요. 처음부터 유아인 배우를 염두하고 있었다는 연 감독의 말처럼 정진수를 연기하기 위해 유아인은 장발로 외적 변신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신비롭고 차분하며 강렬하고 비틀릴 심리를 가진 독특한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.